네 성공도자 오후 증시 오늘은 12월의 시작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빛낼 관심주 탑20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광모 와원의 파트너 전태진 와원의 파트너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순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어요. 먼저 20위부터 16위까지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센터 나와주세요. 네 종목센터입니다. 여느 덧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최근 긴축 완화 기대감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연말 진흥시 산타렐리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기대도 클 텐데요. 네 그래서 올해 대미를 장식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국경제TV 전문가분들이 선정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빛낼 관심주 탑20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에 마지막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종목들은 어떤 회사들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 20위는 위더스 제약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 확산 조짐에 관련주들 들썩였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마이크로플라즈마 유효균종이 포함된 폐렴치료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 9월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감염병에 대한 우려 속에 22위더스 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19위는 BH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가올 4분기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판매 호조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엔 아이패드 양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장액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며 내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 또한 10월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9위는 BH가 차지했습니다. 홍민 씨가 18위도 열어주시죠. 이어서 18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위는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과잉 재고가 연말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넘쳤던 재고지들의 소진과 함께 가격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키움증권에서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24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 리노공업이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7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7위는 TNH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애플향 OLED 매출이 크게 늘면서 업황 부진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OLED 업황이 회복되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엔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PNH테크가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6위는 어떤 종국일까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아주 좋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기업이기도 한데 증권사에서는 비메모리 고객 사양 신규 진입 모멘텀이 이어질 것을 감안했을 때 최근의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리포트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6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연치를 빛낼 관심주 20위부터 1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위더스 제약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탈모와 전립선 치료 주사제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때문에 치료제가 각광받으면서 위더스 제약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세진 파트너님 일단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가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서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 이 얘기는 지금 막 나온 게 아니고요. 최근 전부터, 오래전부터 꽤 됐어요. 나온지는 나왔는데 네,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부터 시작된 거죠.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관련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환자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지금 제2의 코로나라는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사재기일풍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글로벌 국가의 확산이라든지 또 국내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부각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일자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사재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걸리는 사람들 보면 대개 1세에서 12세까지 어린 분들이 많이 걸리기, 어린 친구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예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부각이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코로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국내에서도 폐렴에 대한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세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좀 지켜주고 1만 500원대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손절가는 1만 180원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차의 목표가는 1만 2,100원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간다고 한다면 정거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미국, 유럽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 연말에는 폐렴 테마 위더스제약에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짚어주셨고요. 19위는 BH, 4분기 사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주가는 아직까지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연말 기대를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은 다음 실적 발표 시즌에 이 종목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좀 인상되고요. 다만 주가의 위치는 사실 속도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해보면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두고 다음 모멘텀인 OLED에 대한 스마트 기기 변화에 대해서 모멘텀을 삼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폰 시리즈 안에서 OLED에 대한 탑재 가능성인데 아이패드와 맥북까지 OLED에 대한 패널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충분히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동반성장할 수 있는 BH 그리고 애플의 전반적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변화에 가장 또 직접적으로 수여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BH가 앞으로 좀 연말에 관심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실적은 걱정하지 말고 애플사의 OLED 탑재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OLED 탑재에 따른 수의 BH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8위 리노공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 온디바이스 관련 주중 하나로 꼽히는데 다소 조금 낮은 순위라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최근에 또 연휴 신고가 영신하다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리노공업 추가 상승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종목들이 섹터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위에 상위권이 있어야 될 종목이 약간 밑에 있고 밑에 있어야 될 종목이 상위권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음으로는 순위가 더 높다. 그렇죠. 반도체는 역시 반도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온디바이스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호재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상반기 채집 PT부터 시작을 해서 AI, 거기에 이제 HBM,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공개하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거기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서 부각이 관련주로 되면서 부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 리노공업 자체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 매출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리노공업 자체 전망치하고 시장 예상치는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주목할 점은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45%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연구개발용 소켓 수요가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거래처의 신상품 출시로 양산용 소켓 수요까지 회복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 업판 개선기 대감은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제조부터 만드는 때까지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테스트하는 장비 업체도 그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리노공업이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요소가 되고 있고 여기서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스마트 기기에 장착되는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도 아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처럼 손절가만 좀 주의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6,500원 잡아보시고 수익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2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까지. 네. 마음속으로는 더 높은 순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PNH테크 17일 종목입니다. 여기 BH랑 거의 투자 포인트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제 많은 IT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좀 기대가 됐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올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에는 좀 지켜보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애플사가 OLED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자체를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하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기업들에 대한 마진율도 LCD 시장 시대보다 OLED로 전환되는 시대에서 마진율이 좀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OLED로 전환되는 시대에 대해서는 당연한 시장에 대한 순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뭔가 트리거 현상이 날 수 있는 거는 애플사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에서 OLED로 탑재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라든지 맥북과 같은 다른 디바이스 쪽에서도 OLED를 탑재할 것인데 이번에 OLED 쪽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양사가 공급하겠지만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주도적으로 개발했었던 리지드 OLED에서 하이브리드 OLED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스택 텐더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OLED 패널보다 겹겹이 더 패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유기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OLED 전환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 자체가 겹겹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소재 회사가 아닐까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연결되어 있는 소재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업이 바로 P&H 테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상승을 보시게 되면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빠른 상승이 예상되는 거는 애플의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맥북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이후에 나오는 아이폰 모든 시리즈에서 OLED에 대한 탑재가 됐을 때 그런 뉴스가 이 종목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개 종목 다 보려면 빠르게 빠르게 봐야 합니다. 빠르게 또 1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올 한 해 꾸준하게 올랐어요. 올 초만 해도 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벌써 3만 6천 원대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증착 공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LED, OLED 제조 장비까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을 웃돌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비중이 올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20%를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감산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87억 원 손실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62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도 216억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을 좀 본다고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주인수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힘을 보여주는 끼있는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20위부터 1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목센터 받았습니다. 바로 15위 열어볼까요? 15위는 조선 기자재주 한국카본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카본은 LNG선 본행제 독과점 납품회사로 LNG선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한국 신소재 합병 효과 올 4분기부터 나타날 예정인데요. 마진율 개선에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멀티플을 높여가면서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4위는 꿈비입니다. 유아용 가구 및 소품들을 만들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인구 감소세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이번 주 빨간불 켜냈던 꿈비가 14위에 자리했습니다. 다음 13위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하면서 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에 웹오피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적용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뿐 아니라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연말 연시를 빛낼 수 있는 종목 13위에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2위는 어떤 종목이죠? 네, 이어서 12위 보겠습니다. 이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 왜 아직 안 나왔을까 했는데 12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12위는 로봇 감소기업체 SPG가 랭크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전망도 밝고 정부 정책까지 뒷받침되면서 최근 로봇조들의 상승이 거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우수한 로봇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항상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SPG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성과 SH, SR 감소기, 3대 로봇 감소기 모두 양산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로봇 감소기업체 SPG가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1위도 열어보겠습니다. 11위는 국내 1위 인공지능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M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150 지수에 신규 편입하기도 했는데 삼성 SDS 미국 기업 온라인 솔루션즈와 협업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위는 M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연시를 빛낼 관심주 15위부터 11위까지 열어봤습니다. 이제 또 15위부터 달려봅니다. 15위 한국 카본입니다. 조선사 대비 본행제, 기자제 쪽의 상습보가 다소 약했었거든요. 연말에 어떤 모멘텀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약했기 때문에 바통을 받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LNG선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부분들을 바로 받아오는 것은 결국 LNG 본행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카본도 역시나 많은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 턴 어라운드의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LNG선이 카타르바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프로젝트화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따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두드리게 되는 보댕제 사업은 한국 카본과 동성화인택 모두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다만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또 더 기대되는 한국 카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4일 유아용품 업체 꿈비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장 당시만 해도 흥행에 성공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정책 효과 기대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정책주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딸상동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축산 정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아용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물론 재무적으로도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축산 고령화 시대에 오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주가 현재도 상승 후에 조정 이후에 지금 이슈 때마다 긋등을 한 번씩 보여줬던 종목들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저축산 고령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은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최근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민정책 관련된 종목들, 일자리 정책이 있었고 저축산 관련된 종목도 있는데 결국에 총선 앞두고 나서 이런 테마주들의 수급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축산 정책 관련된 종목은 보셔도 좋겠다. 다만 이것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테마주 개별 이슈에 따른 상승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만 7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2,65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쌍둥이 아버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출산 대책도 화이팅입니다. 꿈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AI주들은 최근에 좀 주춤한데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인데 종목이 변동성이 좀 커요. 일단 생성형 AI 뉴스가 나왔을 때 또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챗봇에 대한 출연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앞으로 AI 사업을 했을 때 관계된 협력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리가 네이버 클로바X에 대한 공식 홍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정확하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과 또 연초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 오피스인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뷰어의 역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다만 국외 쪽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유지 보수에 대한 수익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고 라인세스에 대한 수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플랫폼으로 해서 테슬라 모터스 차량 임포테인먼트에도 이 기업에 대한 웹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향후에 차량 전장용 쪽으로도 오피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아마존부터 해서 많은 구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음성 인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웹 기능을 차량 쪽으로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런 수혜주도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연말과 연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AI입니다. 일단은 빅스비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칩이 엑시노스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젠 OS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타이젠 OS에 또 협력이 된 회사가 폴라이스 오피스다. 이런 점을 본다면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겨져 있지 않을까. 주가에 대한 위치가 최근에 10월, 11월 달 좀 횡보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가 눌림목이 기회가 아닐까.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AI 관련된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지금의 눌림목이 기회다.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1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로봇주 주목받으면서 따라가는 감속기 관련주죠. 이 로봇형 감속기 만드는 SPG. 좀 종목 대응 포인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최근에 두산 로봇이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었는데 어제 오늘 좀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밀리는 그 이유들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던 이 웨어러블 로봇 정식 출시의 이상규류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핏봇, 보핏이 이제 대량 생산이 좀 중단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주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단기적은 움직임을 봐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SPG 같은 경우가 이제 정밀 제어용 모토 및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런 모토 자체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로봇, 자동화 장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아까 저출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했기 때문에 자동화 산업에 대한 이런 로봇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협동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하고 저가로 대여식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협동로봇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데 좀 수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오던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하도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로봇 관련 시장 역시 전망도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이제 글로벌 수요는 한 7만 1,000대에서 2032년 43만 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AI와 스마트 팩토리 이런 자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한다고 한다면 감속기 부품을 만드는 동사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3만 2천 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3만 8,3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연말 연출 보자는 시각이 많은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엠로 삼성 SDS 흐름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는데 삼성 SDS가 가야 엠로도 또 쫓아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연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형 IT 주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 SDS인데 이 삼성 SDS는 삼성의 SI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클소프트나 구글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AI 산업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B2C가 아니라 B2B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AI 기능을 부각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S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회사가 엠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에 대한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구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업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엠로, 현재 추세를 더 지켜보자. 연중 신고가가 9만 7천 원 라인 때인데요. 이 라인 때까지도 목표가를 지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엠로까지 살펴봤습니다. 15위 한국 카본부터 1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네, 종목 센터 받았습니다. 빠르게 순위를 높여 올라가 볼까요? 10위는 유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규제 완활한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후보안부터 힘을 받고 있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제조업체 유진 로봇 또한 이번 주에 급등을 보이면서 연말 기대감 키우고 있기에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9위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마커, 어닐링 장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셔야 되면서 최근 떨어졌던 주가, 갭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신고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차례가 머지않아 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8위는 뭔가요? 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최근 반등세가 거침없는 기업이죠. 삼성 SD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성과가 확인되고 생성 AI 구축 사업의 성과가 사업 규모를 통해 추정되는 등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8위에는 삼성 SD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7위는 반도체 장비주 프로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칩 제조사들의 감산으로 외주 패키징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부족해 3분기 실적이 부진했었지만 활발하게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외주 패키징 업체들로 향하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로텍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는 소영 씨가 열어주시죠. 네, 6위는 어떤 종목이 등장할까요? 삼성전기가 등장했습니다. 징글전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질분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IT 업황,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올 4분기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력 제품인 MLCC 또한 내년엔 전장행 비출이 늘어나면서 모바일에서 전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음의 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1월 가파른 상승을 보인 삼성전기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로봇주죠. 유진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 로봇주 가운데 유진로봇의 매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 파트너님. 일단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유진로봇 자체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LG유플러스의 업무협약 혹은 디지털트웨인 전문기업 UBC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고요. 지금 자체 개발안의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아울러 독일 미네네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유럽 시장으로 좀 확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물류로봇의 경우에 유럽 및 동남아 국가의 납품 이력을 갖고 있고 향후 미주와 유럽 지역에도 지사설립 및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땐 이후에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들여서 11,6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개별 이슈 때는 밀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 11,600원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4,300원 잡으시고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봐도 괜찮지 않은 섹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물류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짙어진 유진 로봇 살펴봤고요. 9위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삼성향 HBM 관련한 모멘텀을 또 주목을 하고 있죠. 다만 오늘 좀 운봉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HBM 관련주 쉴 때 자리나 추세는 잘 유지를 해줬던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항상 오를 때도 이야기하지만 내릴 때 꼭꼭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내릴 때마다 또 소개를 해야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좋아서. 의리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HBM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이엔드 반도체를 좀 이제 앞으로 연상하셔야 되는데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이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분량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일단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으로 갈수록 커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언일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HBM 같은 이 칩을 쌓아 올리는데 그루밍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가장 크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다이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외부 압력으로 해서 커팅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부에서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커팅하는 기술이 새롭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인데 기존의 일본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이제는 국산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화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와의 손을 상당히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레벨업의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나온다라면 이 기업들의 장비는 상당히 고마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높아진 영업익률까지 생각한다라면 주가는 내려올 때 더 지켜봐야 되고 올라갈 때 또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오테크닉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삼성 SDS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형 IT주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죠. 앞서 이 엠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 SDS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삼성 SDS 충분히 좀 더 상향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통합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의심 낮은 클라우드 성적 실적 가시성에 비해서 삼성 SDS 실적 주가가 부진을 좀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성장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성장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삼성 SDS 같은 경우 물류 부분에서는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는 한편에 지속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에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생성형 AI 관련한 기업형 AI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시장의 반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로봇 관련 AI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가 인공지능 AI 관련된 사업에서 부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를 그냥 15만 9,7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나머지 목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위를 보면 딱 그 중심 로봇뿐만이 아니라 AI, AI에서 파생된 반도체 주들이 될 것도 이어지고 있고 AI에 대한 모멘텀인 삼성 SDS까지 엠로아 또 사이좋게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7위 역시 프로테, 지금 어드베스트 패키징의 필수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열심히 기대감을 키웠던 종목인데 여기도 쉼을 줘도 추세나 자리는 또 잘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HBM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나왔고 향후에는 DDR5라든지 EUV 공정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이엔드급 반도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면 정말 중요해지는 장비들은 레이저 장비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장이 알려진 것은 HBM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리플로우 장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프로텍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도체 종목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확실한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일단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술에 대한 특화된 기업이고 리플로우 장비이고 그리고 경쟁상에 비해서 이 종목이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에 이미 시장의 고객사로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프로텍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HBM과 같은 많은 하이엔드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 열 처리를 레이저 장비가 하는 것이고 휘어지는 부분들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이고요.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프로텍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6위 진단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늘었을 기관의 매수세 뚜렷한데 역시나 전장형 MLCC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보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보면 거기도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마 이게 시장의 흐름들을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 칩인덕터 칩저항을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이 있고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통신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장 부품 시장 자체가 22년 기준 스마트폰 부품 시장 규명보다 더 커진 상황에서 25년에는 24% 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의 전동화에 카메라 MLCC FPCB가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무조건 내년에 또 IT 수요 회복과 전장의 성장률이 확대되는 시기를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전장 부분들도 성장성이 그대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MLCC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온디바이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같이 속해 있는 삼성전기도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아무래도 MLCC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기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적용처 확대로도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도 최근에 바닥을 다졌던 모습들 저조했던 흐름들이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14만 3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16만 5천 원 잡아보셔도 정고점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종목 센터입니다. 여느 덧 대망의 탑5까지 올라왔습니다. 5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대덕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IT 수요 개선에 힘입어 지난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향 매출의 본격적인 이익 기여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대체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도 열어봤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신재생에너지보다 LNG 등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산은 국내 최고의 해양플랜트 건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증권사에서는 조선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탑3, 소영 씨가 소개해 주시죠. 3위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덕산 하이메탈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죠. 최근 수소 용기 제조사인 에테르시티를 인수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그래픽 관련 특허도 보유하면서 애플이 아이폰 16에 그래픽 관련 수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가진 모멘텀 대비 주가는 몇 달째 횡보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곳일까요? 2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바로 해운주 흥아해운이 차지했습니다. 벌크선 운임지표인 발틱 운임지수가 최근 2000선대를 회복하고 경기 반등 기대감도 최근 주가 상승에 탄력을 신는 모습인데요. 2위는 흥아해운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를 연말 연출을 빛낼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을 보더라도 4분기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홍민 씨, 1위 힌트 좀 주시죠. HBM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ISC가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AIGPU 양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고 있고 AMD와도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듯 견주한 AI 시장과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시장의 수요가 내년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소부장 관련주 키맞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 연시 10만 원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ISC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 연시를 빛낼 관심주 탑20 알아봤습니다. 네, 연말 연시 관심주 20 역시 1위는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5위부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강좌 대덕전자죠. 3분기 실적 저점 이후 다시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 대덕전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대덕전자는 두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데 스마트 기기 쪽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용 쪽으로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심데코 기판 기업들이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 칩 스케일 패키징이라고 해서 스마트 모바일기 쪽에 분야가 있다 보니까 심텍을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니스가 실적이 정말 많이 바뀔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달라질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디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렘5에 대한 수요가 심텍에 대한 영역보다 대덕전자의 영역이 훨씬 더 큰 분야이거든요. 플리츠 기술로 해서 BGA 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캐식하고 높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대덕전자인데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동일하게 투자를 같이 하는 기업이 대덕전자다. 그만큼 삼성전자 향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변화에 있어서도 같이 동반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버 향에 대한 투자가 플리츠 부로 풀린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기판에 대한 모델보다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영업이 인율에 대한 회복도 상당히 기대가 되니까 올해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어려웠다면 턴화하는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을 전통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판 중에서 심텍이 아니라 대덕전자가 그래서 순위에 올라왔군요. 4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IT 사이에 그래도 조선주가 들어왔어요. 한국화본에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올라왔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순위는 반도체가 맨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조선해운이 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봐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 부분이 조선해양 부분과 토건 부분이 있는데 LNG 해상 물동량 증가 전망에 따라서 LNG선 발주 지속 전망이 돼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친환경 교체 수요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고 노후선 역시 교체 발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공행진진이 신조선가도 수익성 개선에 한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선오팡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향후 실적 반등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3.4.5도 이미 3년치 수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 목표도 순조롭게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국제회사기구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꾸준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조선 관련된 삼성중호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다이나믹한 상승은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손질가 7,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9,470원 바라보시고 공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덕산하이메탈 또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주죠. 덕산하이메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오랜 기간 소개를 했는데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선택한다면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덕산하이메탈의 가장 큰 배경은 계속해서 반도체 칩셋에 대한 트렌드가 기존에 있었던 와이어 본등이 아니라 이제는 플리츠 기술로 바뀐다. 그러면 솔도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덕산하이메탈의 가장 큰 강점은요. HBM에도 들어가는 마이크로 솔도볼에 있습니다. 좀 더 미세한 솔도볼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디렘이라든지 아니면 HBM이라든지 하이엔드급 AI 칩이라든지 모두 다 플리칩으로 들어가고 마이크로 솔도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위치는 지금 21선을 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솔도볼에 대한 점유율 1위 회사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위 흥아예운도 짚어볼까요? 2위가 흥아예운이에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해운주하고 조선이 뒤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순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신 종목이니까. 삼성중공업과 해운주, 흥아예운은 살짝 좀 다른 느낌인데 저는 흥아예운 같은 경우가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가 수요일 바닥이었을 때고 이건 약간 급등기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흥아예운은 해운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보면 해수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한창일 때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시세를 보여줬고요. 물론 아무래도 BDI, 발티군 임지수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아예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급등기가 보여주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어서 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총이 작은 해운주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또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라고 한다면 흥아예운의 재무 상태,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 요인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결손금이 454억 원으로 작년 말 573억 원 대비 119억 원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1년 801억 원서부터 작년 말 573억 원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점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까 삼성중호처럼 길게 간다기보다는 최근에 단기간에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손절가 2,100원 잡아보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요.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C입니다. 1위를 꼽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최근에 반도체 종목 새로 접근한다면 가장 최선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항상 이 종목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ISC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회사이고요. 일단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취약점은 분량이 많다. 원래 반도체가 분량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공정의 모든 단계의 테스트가 있고 또 패키징 단계까지 해서 마지막 테스트까지 있었을 때 일단은 소켓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시기가 와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포고 소켓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를 만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리콘 러버 소켓이고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디렘의 세대 교체, HBM에 대한 시장 성장,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등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하이엔드급 반도체에서 테스트 영역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역에서 경쟁력이 가장 큰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 점유율 1위, ISC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 1위, ISC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빈내 관심주 탑20의 오늘 도움 말씀은 이광모 와원의 파트너, 전태진 와원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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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